아 왜요 왜요 정말 먹는 거를 요구하면서 굳이 뽑아 달라고 하면 정정당당하지 않은 거 같아요 현황교 있네 진짜 그래요 제 부모 누구예요 야 미스코리아들 적으면 안 되네 아 우리 가현이 형에게 박수 나가세요 네 좋습니다 이상호 과정 나가세요 자 문제 주세요 네 교실에서 방귀를 낀 도운이 냄새를 맡은 친구들이 무슨 냄새야 도운이 너지라고 한다면 도운이는 과연 어떻게 할까요 1번 그래 나다 하고 당당히 말한다 2번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너 아니야 하며 뒤집어 씌운다 3번 미안하며 바로 사과한다 4번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하고 딱 잡아 뗀다 5번 야 덤벼 하고 닦자 닦자 한 번 붙자고 한다 박수 어린 시절에는 4번 5번을 동시에 합니다 증거 있어? 증거 있어? 증거 봐? 이거 그냥 어떻게 할 거예요 5번 5번 덤벼? 아 왜냐면요 친구들 앞에서 부끄러운데 창피한데 막 그런 말을 하는 게 덤벼 봐야죠 덤벼 봐야죠 덤벼 봐 덤벼 왜 네가 그런 얘기 해 덤벼 그냥 냄새나 마치 증거 있으면 딱 잡았을까요? 아 낙자 못했다고? 자기는 부끄러운 거 되게 싫어해요 창피해요 아 낙자 못했구나 그러면 자기한테 부끄러운 걸 좀 숨기는 편이에요 리온 형 증거 있어 증거 있어 하면서 딱 여자애들이 좀 두드러워 여자애들이 좀 두드러워 이스코리아 집안이 약간 좀 그렇구나 근데요 도은이는요 그래 나다 하고 당당히 말할 거 같아요 왜냐면 도은이는요 이거 종교 생활 때문에 거짓말을 안 하고 아니 도은이 종교가 뭔데요? 아 종교 생활합니까? 학교가 기독교 예 기독교 학교예요 그래서 종교는 어떻게 할 거 같아요? 2번 할 거 같아요 2번 그렇게 보면 민망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민망해하고 부끄러워하네요 그러네요 근데 한비권은 더 정의로우니까 어떻게 할 거 같아요? 그래 나도 하고 실제 경험을 해가지고요 실제? 그래 나도 하고 정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친구들이 계속 그러다가 의심해가지고 더 큰 창피를 당할 수 있어가지고 그냥 창피 한 번 당하고 나는게 나 그래요 한비권은 정말 제가 봤을 때 일제시대 때 태어났으면 독립투사하자 정말 정의로워요 네 맞아요 역사의 이름을 남겼을 거예요 그렇죠 가윤이 형 가윤이 형 어떻게 하세요? 그렇게 말하는 너지 하면서 짐짐을 하세요 아 짐짐 가윤이 형 그래 나다 하고 당당히 말하는 아 그래 나다 그래 나야 성격이 나오는 거 같아요 셋 중에 누군가 하나 꼈을 때 분명히 가윤은 네 네가 네가 꼈지 하면서 좀 미루는 그런 거고 가윤이는 늘 당당해요 자 그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? 아 우리 도훈이가 정교생활을 열심히 하니까 아마 그래 나다 하고 당당하게 말하지 않을까 아 그럴 거 같아요 성격성 그럴 거 같아요 네 자 도훈이 어떻게 얘기할지 그대로 얘기를 해주세요 원래 방귀를 뀌는데 친구들이 너지 이렇게 한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할까 문제 중에서 이런 문제도 있었구나 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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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우리 도훈이가 정교생활을 열심히 하니까 그래 나다 하고 당당하게 말하지 않을까 아 그럴 거 같아요 성격성 그럴 거 같아요 네 하 덤벼 하고 자자고자 한 번 쪄 덤벼 하고 자자고자 한 번 쪄 덤벼 하고 자자고자 한 번 쪄 덤벼 하고 자자고자 오 오 오 왜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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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기는 누구나 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친구로서 덮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안 덮어줬잖아요 아 그러니까 걔가 잘못한 거니까 그리고 저를 망친시켰잖아요 아 그러니까 제가요 남자의 명의를 걸고 걔를 혼내줄게요 남자의 명의를 걸고 뭐니 덮어줘야지 걔를 네 원진이군 종교생활을 한다는데 전혀 아닌데요 아 그러네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뭐 종교생활을 하니까 나다고 당당하게 말할 줄 알았는데 친구가 나를 내 명예에 피해를 입혀있기 때문에 한 번 부자 아 학교를 좀 더 다녀야겠군요 네 종교생활 좀 더 열심히 했죠 하하하 신나게 웃는 퀴즈 그래가지고 스피터키즈 스피터키즈 스피터키즈